안녕하십니까 송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피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애월당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러게요 소장님 눈 와요 그러게요 눈이 살살 오네요 오늘도 날씨는 안 좋지만 그래도 딱 열심히 찍어볼게요 네 주변 한 바퀴 돌하면서 보여주세요 자 발음이 살짝 새는 관계로 와 한적한 진짜 뭐라 그럴까요 숲세권 그대로 이 바람소리가 시원하게 잘 들리는 곳이네요 네 애월읍 신업리가 되겠어요 바닷가 쪽이 아니고 약간 위쪽으로 중산간 쪽에 있는 토지가 되겠는데 바다가 좀 보여요 그러게요 신업하면 좀 바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살짝 올라와 있고요 주위에 과수원들이 좀 있어요 그렇네요 지금 우리가 소개해드릴 토지는 여기거든요 여기 귤나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맞은편에 건축이 되어 있으니까 건축하시는 데는 별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네 이것도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절망초진 곳 오른쪽부터에요 아 여기가 경계에요 그렇죠 그럼 이 밑에는 아니네 여기서부터 네 그렇죠 남의 땅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땅 잠시만요 그 땅에는 귤이 잘 열려있고 관리도 잘 돼있는 것 같아요 전지도 꽤 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니까 여기 귤나무 심어놓은 곳을 지금 감귤 체험장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하고 계시겠죠 그러게요 자 보시면은 감귤 체험장 네 감귤 체험장 이쪽으로 들어가서 감귤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신 모습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여기 돌담 경계되어 있는 데까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 이렇게 돌담 쳐져 있는 곳 거기가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오 그래도 땅 모양이 생각보다 거의 네모반듯 비슷하게 돼 있는데 바다 조망에 나오는구나 저기 보이세요 좀 멀리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보이고요 한 2층으로 좀 훨씬 잘 보이겠어요 훨씬 잘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생각보다 넓구나 몇 평이나 돼요? 면적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아 그래요? 이 돌 가지고 나중에 활용하셔도 되겠어요 이거 다 돈인데 그죠 소장님? 네 저는 뭐 설마 묘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묘는 아니고 그냥 돌을 쌓아 놓으신 거네요 왜냐하면 제주도 원체 돌이 많아서 밭에 있는 돌들을 그냥 쌓아 놓으신 것 같아요 네 감귤 체험들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 귤을 다 따가셨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사실은 귤나무만큼 조경하기 좋은 나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? 그 어떤 유튜브 보니까 서울사랑이 제주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 친구한테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네 집에 귤나무 있어? 우리 집에는 없는데 소장님도 없잖아요 아니 뭐 저희가 당연히 아파트니까 없죠 근데 제주도에 살면 무조건 내 집에 귤나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 제주도에 정보가 정말 없거나 이제야 관심을 갖거나 그런 분들인가 봐요 네 어쨌든 이 귤나무들 다 몰아서 내 집 앞마당에 내 집 앞마당에 놓을 수 있는 그런 과실 나무들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도 네 바다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모양이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토지 사실 때 제일 보시는 게 먼저 길가에 붙어있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모양이 어떠느냐 그렇죠 맹지냐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이거는 그런 그러니까 도로에 붙어있고 도로에 붙어있죠 맹지도 아니고 도로에 붙어있는 게 맹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어찌 됐건 모양도 괜찮고 그렇죠 주소 이전은 해야 되고 그렇죠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건축도 가능할 걸로 보이고 그렇죠 맞은편에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도 뭐 크게 지장이 없는 한은 건축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원주택 한 3채 지으면 딱 좋을 만한 땅 같은데 3채는 좀 좁을 것 같고 한 2채 정도 그래요 지으시면 받아보게 지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하긴 다 좀 넉넉하게 지으시면 너무 좁게 말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으시겠네 네 자 그러면은 매물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제주시 애월업 신업리가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1091제곱미터 330평입니다 오우 새채 가능하겠네요 지목은 과수원입니다 주소 이전하셔야 매입하실 수 있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% 용적률 80%고 조용한 숲세권이면서도 먼바다 조망이 나오는 조망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도 가능한 토지고요 도로폭은 약 4미터가량입니다 정기하고 상수도 토지 앞에 있고요 여기서 버스정류장이 걸어서 10분이니까 조금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월해안도로가 차로 5분이면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애월읍사무소, 애월초등학교, 애월중학교, 애월고등학교 그리고 하나로마트까지 모두 다 차로 10분 이내에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유명 관광지죠 한담해변 차로 12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공항에서는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아 일단은 바다 조망도 나오고 건축도 가능하고 애월이고 시내권에서 가깝고 장점이 많은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평당가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덜 나간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어려운 시기니까 뭐 비싸게 받고 싶어도 비싸게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만큼 가성비가 좋은 땅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애월읍 신업리에 위치한 감귤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바다가 잘 보이는 그런 토지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